그전의 인사합니다. 둘, 셋! 하얀 배, 수 Sant! 안녕하세요. 수 Sant입니다. 한여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밖의 비도 엄청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 모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 말투 뭐예요? 그 말투 뭐예요? 부르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모르더라 뭔가 푸는 게 없는데 저희가 급하게 호출이 됐는데 지금 급하게 호출된 거 치고 너무 잘 구매했구나 원래 이거 있고 평소에 그런지 아니잖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트레이닝보이거든요 트레이닝보이 잘 입었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름이잖아요 무더운 여름인데 먼저 저희가 왜 덥잖아요 네 무더운 한여름에는 바로 남량특집 아니겠습니까? 남량특집 네 혹시 뭐 콘텐츠가 준비되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남량특집 한다고 들어서 저희 오늘 어딜 가나요?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적게 내는 사람은 혜택이 주어져요 그렇지 뭘요? 무슨 소리를? 모르겠어요 이따가 무슨 설문조사를 한다는데 그 설문조사를 할 때는 굉장히 작게 내야지 혜택이 있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름은 다 좋은데 근데 이 남량특집이 진짜 싫어요 나 진짜 싫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세빈이 거미도 무서워하고 거미가 무서워 귀신이 무서워 귀신 귀신? 솔직히 귀신 무서웠어요 어제 세빈이 자리에서 귀신 몸 막 어 나도 보통 꼬마이가 막 이러고 있던데 아니 아니 저는 두빈 상윤이 형과 수현이 형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어? 우리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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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까지 아 아 그럼 설문조사 한번 하러 가실까요? 아 저요 저요 설문조사 가서 갑시다 가و 쇼 끝 앞다 뒷있 iPod μ 쇼 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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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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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 하하하하 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아 아 아 꿀떡은 안 하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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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희가 이렇게 게임을 또 했잖아요. 이제 결과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네 상현이 형 1등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축하드리고요. 야 근데 내가 왜 제일 처음이야? 억지 않네. 난 찍어. 난 찍어. 진짜 미친 거 같아. 하하하하